나으리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? 네가 소격소 도료가 됐다고 해서 여기 찾아왔다 예, 나으리 지금 대비전을 가야 할 채비를 해야겠다 대비마마께서 너를 보고자 하신다 예? 대비마마께서요? 대비마마의 주인공 고해 주시오 마마 매금이 종사한 기춘수와 옥녀가 왔습니다 들라하라 예 잠깐 들어가시죠 잠깐 편전으로 가자 먼저 볼 일이 있다 허나 이미 데뷔 마마께 기별이 갔을 것인데 어마어마하게 내가 말씀을 드릴 터이니 지금은 편전으로 가자 재서야 예